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어서 일단 영광이고 저도 여자 축구 선수 출신인데 이제 꿈나무 유소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고 운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또 내년에 이어진다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멘토님 선수들이랑 다시 같이 하고 싶고 훈련도 조금밖에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많이 만나고 같이 축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13살 김지우입니다 인천 현대회철의 이영주 선수입니다 서울시청 소속 정가정 선수입니다 저는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지우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때 좀 옆에서 많은 힘이 되고 돼주고 싶고 때로는 꽃이처럼 아니면 언니처럼 좀 옆에서 계속 선수 생활할 때 그래서 저가 큰 힘이 돼서 앞으로 쭉쭉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훈련이나 많은 얘기나 많은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많이 제약된 게 많아서 올해는 너무 미안한 게 많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수 생활할 때 동안은 그 이후가 되더라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 이후가 되더라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일단 선수 생활을 주고 싶어요 조금 더 새로운 선수 생활할 때